무슨 무슨 말이야? 게임 포인트 안 돼, 안 돼, 안 돼 마지막 게임 전부 뺏기면 안 된다 제대로 해 태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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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방송인데 이 새끼야 자,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샤이니 팀에서 한 명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분만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 전에 샤이니 팀에서 아, 이 친구는 좀 갔으면 좋겠다 배듐턴 해봐서 알 것 같은데 키요 키 키 배듐턴 해봐서 알 것 같은데 키요 키 키 뭐 어떻게 누구 나는 태민 태민? 나는 태민이 좋아 얘가 예의가 발라 그렇지 게임으로라도 뭘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 넌 좋아요 태민이가 말만 저렇게 에이 바르지 얼마나 거발한 줄 알아요? 두 다리 묶은 채로 저희를 사 두 다리 묶은 채로 저희를 사 두 다리 묶은 채로 저희를 사 저것도 경선한 거야 내가 두 다리를 묶어도 너희를 이긴다 자, 신화가 원하는 샤이니 멤버는 케이크 잘 강 우리 한 팀이야 네 좋아 그린 뭐 풀 뭐 이런 거 다 잠깐 벗어버려 신화창조의 색깔인 주황색으로 잘 입혔습니다 이번에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